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10일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특검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교체도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강대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대통령실 역시 전면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라고 보는 이상민 장관 문책조차 백성전실 내에서는 업무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양진영의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